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순영 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저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가 열리는 한양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블록체인이 만드는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 블록체인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서비스 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정호 부원장과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를 지난해부터 계속 개최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7월째인데 컨퍼런스에 대해서 잠시 소개 부탁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투명성, 신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도 이러한 부분에 기반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야말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프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이런 부분의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작년 4월부터 올해 1위까지 평균 두 달에 한 번 꼴로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블록체인 행사가 국내 산학 연관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류하는 공유의 장으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이 행사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관련된 제도나 정책, 기술, 보안에까지도 이르니까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효과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행사를 진행할 때는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음을 느꼈는데요. 행사를 진행하면서 또 지방에 순회를 하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가 진행될수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강연을 맡은 한양대학교의 오현옥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주제 강연이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하실 텐데요. 블록체인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왜 중요한 건가요? 블록체인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표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을 때 결국 추적을 통해서 이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를 사실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어떻게 현대의 고급 암호 기술을 써서 저희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그런 투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유익한 강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 현장에서 아시아경제TV 이순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